매튜아가 떨어진대 우아 야아 참드라 도망가자 참드라 형 이거 생선 37개 다 있는데 어디에?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있는거 그거 생선 아닌데? 어? 나 먹었는데? 아니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어떡해 개 이상해 아니 먹어지면 됐지 뭐 잠드라 뭐야 있을거 같애 여기 어? 뭐 없어? 어 이거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? 아 근데 이거 배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배가 고파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? 나 죽고와 죽고와 나 니 옆에 있어 몰라 여기 이상해 여기 좀 이상한데? 여기 만들어진 공간 같은데 그치? 어 완전 여기 수상해가지고 저도 수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 뭐가있나? 어 여기 뭐있다 여기 뭐있다 굿 굿 굿 여기 지형이 마치 누군가 만든 지형 같습니다 아 진짜? 예 우리도 그런 데 있다 보시면 아실겁니다 여기서 자원 구하고 있다 아 왜 여기 자원 많다 진짜? 어디 어디?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뭐있지? 여기도 있어 내 앞에 이거 좀 먹어라 참드라 뭐야 여기여기 어? 자원..자원 지대네 여기인가? 그러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필요 없어 줄이 필요한데? 아니 왜..왜 없지? 줄이? 저..저기 집있나? 아니 아아 비콘아 죽으면 어떡하니? 아 배고픔이 없었을까 말을 해야지 그럼 아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 아 왜케 우리 힘들게 살아야되 이거 굶주리고 있어 저 잠뜰인가? 저기까지 갔어 잠뜰아? 어디? 어? 아 잠뜰아 나 죽겠다 난데 잘가 가난을 버티지 못하고 어! 상대다! 어 진짜? 아 뭐야 뼈하고 그릇있어 아..아 나 버섯소 만들면 좋은데 나 버섯소프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만들 순 있어 그 말고 버섯소 버섯소? 어 일단은 우리가 너무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? 응 그냥..그래도 이렇게 정성이 갸륵하니까 그 줄 하나는 그냥 꺼낼까? 그러자 자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는 발견했어요 뭐야 뭐야 메테오 메테오? 뭐야? 메테오가 떨어졌네 우와 이야 잡더라 도망가자 잡더라 뭐야 광물 터지는데 오 광물 터지는데 어디 어디? 오 진짜 광물 터졌어 어디 어디? 오 진짜 오 하나에서 광물 터졌어 우와 야 이거 주워먹어 이거 빨리 주워먹어 주워먹어 메테오 근처에 가봐 여기 나쁜게 아니야 메테오 근처에 가니까 광물 많네 아 이득 아 이득 이득 오 광물밖에 없다 짱 이득 아싸 나이스 우주광물이 딸려왔나봐 아 굿 감사합니다 나이스 됐다 진짜 많아 진짜 많다 주워먹자 다 안돼 안돼 죽이지마 죽이지마 더 먹어야 돼 다 못 먹었어 엇 어 우와 이게 이게 짱이네 어 많다 메테오 좋다 어 한 번 더 떨어지면 좋겠다 메테오 괜찮은데?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케이 여튼 순직하거다 여튼 어 우리 죽고 돌아와서 그 줄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꺼내도록 할게요 어 찾으려면 또 한도 것도 없을 것 같고 줄 여기요 으 어 얘네봐 하나 더 꺼낼까요 줄? 줄이요? 네 여기요 아 네 아 아 아 에헤 죽였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까먹었네 짠 짠 비코나 이것도 먹어라 버섯 예 그 다음에 셋 어 하나 둘이 이거였나? 아 이거였나? 아 뭐였지? 아 하나 아 기억력 진짜 불가시다 아 죄송합니다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역시 이해해주는 건 비코나 밖에 없네 아 이거구나 하나 셋 이게 깨지는게 아닌가? 어 아무튼 만들었어 짠 어 어 보상이 잠깐만 갈고리가 여러개인 닷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닷 만들었는데 뭐야 뭐야 뭐래 어 왜 멀티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아 진짜? 어디? 어 레시피는 지금 디서블 디스 이즈 유얼 온보드 컴퓨터 그걸 써봐 그러면 이걸 만들긴 했거든요 한번 써봐 그거 어떻게 쓰는거야 몰라 오 됐다 쓰니까 되네 그냥 드니까 됐어 아 뭐야 우와 우와 이거 깨졌죠 오 이거 뭐야 이거 낚싯대다 낚싯대 낚싯대야? 뭐야 뭐야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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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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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 형 막 들어가있어 벽에 껴있어 어 죽었어 갑자기 됐다 아 이게 텔레포트대 어 자 오 야 아 그러네 야 됐다 신기해 볼래 자 이렇게 하고 어 짜자자 오 오 뭐야 오 신기하지 그 다음 미션이 그거야 그거야 뭐 티 만드는거 어 자 일단은 다음 미션 한번 볼게요 열일곱번째죠 짠 그 레몬그라스 티 아 아 아 아 감자 좀 구워놔 자 옵젝티브 있죠 어 니가 이 행성에 표류되어있지 표류되어있지만 약간의 럭셔리한 삶은 살수있다고 하네요 레몬그라스를 키워서 차를 끓여보래요 어 우리 레몬 그거있어 어 우리 있는데 여기 안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레시피에서 좀 마실거를 보죠 푸드에 있겠죠 푸드 레몬그라스 아 여섯개랑 물병 어 있는데 그럼 이거 만들수있어요 열개나 열개나 나도 있어 물 채워야돼 여기 물병있다 오케이 아이 뭐 요정도 사치는 보내도 되죠 형 한자만 만들어줘 짠 어 만들었어 짠 깼다 깼다 맛있겠지 먹어볼까 헛 아무것도 안되네 버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 그래 그냥 맹물인가 만들었죠 여기 감자좀 구워야겠다 엇 감자를 이렇게 구워주고요 스테이크도 있었네 이거 생선인데 방금 하나 준걸걸? 아 그러네 형 이거 생선 37개 다 있는데 이거 어디?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있는거 왜 어 뭐야 그거 생선 아닌데? 어? 나 먹었는데? 배고픔이 차? 어 차 그거 뭐야 그거 전투 아니야? 내가 구해온 슬라임볼인데 그니까 슬라임볼인데 야 먹어봐 이거 어? 줘봐 뭐? 먹어지는데? 아까 헨젤과 그레텔 뿌리고 다녔는데 이거? 어 맛있는데? 하하하하 맛있다고? 저거 봐 어디 리얼리 그로스띵하고 뭐 뭐 뭐 뭐 야 이거 왜 버렸어 야 너 이거 헨젤과 그레텔 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너 이거 먹을 생각 어떻게 했냐 이걸? 뭐 그냥 배고파서 아니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먹어지면 뭐 먹어지면 됐지 뭐 야 진짜 너니까 됐다 이거 야 야 나 이거 먹을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 우클릭할 생각도 안했는데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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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잘 먹을게 우주식량 하하하하 야 이 비코니가 쓸모가 있네요 여러분 뭐든 먹어보면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네 애가 자 다음은 열여덟 번째 미션인데요 어 게링 테크니컬 이라고 하죠 기술을 얻어라 라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클리어를 하면 서킷보드를 주네요 옵젝티브 어 이제 네가 어느정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행성을 떠날 준비를 해야한다 오 이제 떠나면 되나봐 오 이제 간다 서킷보드는 조난신호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지 그것은 비싸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오케이 만들면 되나봐요 서킷보드 레시피를 보죠 짠 아마도 펑션블럭이 있나 없네 야 잡수라 이거 구워진다 없네 아이템 나이템 여기있다 서킷보드 아 이거 레드스톤 필요하네 아 그래 오 레드스톤 돌 3개 금 3개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많아 여기 많아 금도 있고 금 있는 사람 금..금광색 여기있잖아 거기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 어디 그..아이온이네 아 골드 골드있다 골드 아까 줬잖아 뭐야 이거 이거 구워져 이거 어 이거봐 색깔 이렇게 됐어 오 그러네 되게 더 맛없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구워보면 어떻게 생기냐 야 이걸 먹기 싫은 색깔이다 진짜 구는 원래 이거 그거 아니야? 풀 아니야 풀? 몰라 모르겠네 여튼 구워먹어야겠다 아냐 이거 꿀떼가 아니야 네 금 구워야돼 우리 석탄있어? 비콘아 어 목탄좀 만들어 예 우리 돌 많잖아 돌 많아 돌로 그것좀 해 파로좀 더 만들어 예 알겠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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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됐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네 3개됐죠 나 돌 3개만 줘 비콘아 어 잠시만 어 돌? OK 자자자 다가져 이걸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놓고 바로 만들었어 이렇게 놓고 잠시만 생각이 안나 아 아니다 아니다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? 아니네? 뭐야? 이게 돌이 아닌가? 뭐야? 서킷보드 이게 돌이 아닌가? 가운데 이거 돌인데 내가 봐도 구운 돌인가? 구운 돌인가 봐 돌도 구워야 하나? 그러게 나 이거 없는데? 나무라도 넣어볼까? 나무 캐야 할 것 같아 미콘아 나무 좀 캐와 그래 구운 돌인가 봐 내가 나무 넣었네 나도 넣을게 미콘아 목탄도 만들어야 돼 나무 좀 심어야겠다 이거 이제 나무 심어야 할 것 같아 세계수 끝났어 얘 키웠다 이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 위에 레드스톤 그 다음에 가운데 돌 그리고 골드 아 됐다 만들었다 서킷보드 아 구웃 어이 자 퍼스트 컴플리트 근데 이게 뭐하는거지? 어쨌든 먹었죠 짠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미션 에러 에러 짠 에러 에러 리워드는 32개의 레드스톤 샤드를 주네요 자 옵젝티브 간단히 말해서 니가 이미 가지고있는 해체기에 해체기를 설치하면 난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어 내가 뭘 알겠어 나는 컴퓨터가 아니라 그저 책일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해 해체기를 설치하라는데 해체기를 부숴볼까 아니 이거 해체기잖아 그러니까 해체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되네 하나 더 만들어야되네 아 나 해체기 만들기 힘든데 이거 근데 우리 아까 그래도 좀 얻었잖아 재료들 재료들 많이 얻었어 아이언은 많고 조합 좀 하자 요런거는 4개를 합치면 어 뭐야 아 그냥 그냥 해야되나 하나씩 해야되나 설마 아 나 이거 하나씩 해야되네 어 골드 골드는 필요없구요 철이 있어야되는데 여깄다 여깄다 내가 만들테니까 이거 구워가지고 재료 구하자 네 목탄있어 근데 엔더진주 필요하거든 네 엔더진주 나 하나있어 이따 또 뭐 소환하면 되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돌챙기구 일곱개 이게 뭐야 골드죠 골드는 필요없고 이거 굽고 그 다음에 이거 굽고 일곱개 철이 내가 생각보다 많이 썼네 근데 이거 잠깐만 그 옆에 쾌 이거 부셔서 쪼개면 되는거 아냐 그치 잠깐만 야 이거 하면 되잖아 철은 걱정 없어 그러네 철은 우리 그냥 근처에 있는거 부숴되네 아 이거 철 근처에 있는거 부숴되네 잠깐만 이거 또 안고장났나 해볼거네 야 안고장났다 고장났다 갑옷은 안되네 오 왜왜왜 아이 또 고장났네 어 오 마인아와 오 야 야 오래 쉬었네 오래 쉬었네 짠 거기서는 가루만 나오나봐 별거 없나봐 어 가로밖에 안나와 여기서 그리구 그게 안나와 뭐야 아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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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아연 많이 있어 많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여기 철광석있는데? 아연 여기 많구나 내가 꽂고있어 셋 넷 철블럭이죠 철블럭 하나 더 캐자 피콘아 이거 먹어 레몬 레몬 이거 다 어딨지 아연 7개 됐죠 그러면은 이걸로 좀 만들죠 피콘아 목탄이 많이 필요하다 목탄? 형 우리 나무 키워야되 그러면 이제 아 그래?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몇목있어 나 나무 키우자 아 이런거 키우지마 이거 아 여기 있구나 키워 키워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됐다 나 봤냐? 어 됐다 나 봤냐 봤냐? 케케케케케 엇 케케케케 오호 오케이 원목을 좀 구해서 목탄을 만들어 형한테 줄게 여기에 나 원목 4개 있다 아 그래? 오케이 그러면은 피콘아 그거랑 잠때리한테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구워 오케이 내가 나무 좀 더 어 근데 구우려면 일단 나무가 필요하긴 하네 나무 내가 여기 더 심어서 키울게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오케이 컸다 좀만 힘내라 컸다 컸다 이게 19번째가 마지막 미션인가? 잠때라 아니 멎었어 아 그래? 몇개까지 있어? 스물 한 두세개? 스물 두세개? 다섯개정도 남았네 저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세개 됐죠? 그러면은 세개 가져가서 또 하나 좀 해보죠 아 갈증나는데 이제? 아 물도 필요해 물 마셔 물 근데 지금 해체기 만들고 있는거야? 어 재료가 부족해? 어 그것때문에 재료가 부족해 아 물 아 됐다 물 좀 마셔주고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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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하면 두개 됐죠? 아 세개 더 만들어야돼 오케이 금방해 금방해 목탄만 있으면 돼요 목탄만 있으면 금방해요 아 엔더진주 남았다 엔더맨 바무로 좀 바꾸자 칼이 필요한데 그러면 바무로 바꾸고 어 소환하면 돼요 으흠 하겠소 앗 나무로 나무를 좀 굽죠 하겠소 알겠소 오케이 하시오 빠다 하시오 짜 죽어 죽어 엔더맨 나이스 두개 두개 하나만 남았다 나이스 다 나왔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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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개 세개만 그만 그만하세요 필요없어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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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친구 때려서 죽였냐 야 이거 두개만 목탄 더 만들면 돼 오케이 어 잠깐만 어 뭐 구울거 없나? 구울거만 있으면 돼 야 묘목으로 뽑고 있다 묘목 야야야 이게 야 이거 되네 되네 천재네 고 천재네 자 여덟개 아홉개 요 먹다 넣어 됐다 오호 오케 됐으 요걸로 다 만들면 되요 다 됐죠 재료들 다 구했죠 하나 세개 그다음 하나씩밖에 안만들어져서 좀 번거롭네요 네개 다음에 다섯개 됐다 됐다 어 하나 더 만든다 오케이 저걸 또 위에 올리면 되는건가? 됐다 됐다 만들었다 나 이거 한다 잡아봐 잡아봐 야 암마 여기 위에 올리면 되는거 아니야 간다 뭐야 에로 뭐야 여기 야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가지마 이상한거 생기면 되고 일단 미션 볼게요 미션 스무번째 오픈파이어라고 되있네요 오픈파이어? 오픈파이어 오픈파이어 일단 보상은 물병을 주고요 히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인거 같죠 어 뭐 별일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뜻이고 어 오케이 내 생각엔 니가 거기 뛰어들어야될 것 같아 어 뛰어들어야되네 어 아닌가 장난이야 라고 하네요 조크라고 하죠 야야 익는데 익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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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